네,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자유롭고 다양한 분야를 곁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멀티모달 랩, 멀티모달 랩, 멀티모달 기술의 트렌드는 이 영감이 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저희 이미지 제너베이션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효율적이고 저비용의 임상 실험을 설계할 수 있는 업무에 있어서는 헤어리서처 구조로 개개인의 전문 역량을 나누어주고 싶었고요. 멀티모달 연구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유수한 인재들이 와서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저는 멀티모달 랩 맡고 있는 이순영입니다.